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내가 어떻게 들어가. 빨리 와. 이건 뭔데? 4명 용이래. 4명? 어떻대? 안 돼. 잠깐만. 잠깐만. 나 몸이 떴어. 이게 맞는 거야? 이게 맞는 거야? 잠깐만. 근데 너무 따뜻하다. 따뜻해. 여기를 약간 내려가게. 아, 잠깐만. 배신감 느낀다. 지금 큰 거예요, 지금? 잠깐만. 아니, 왜 홀런거려? 아니, 사이즈를 조금 큰 사이즈를 입어요. 그리고 뒤에가 밴드로 돼 있어서. 뒤에 밴드야. 밴드야. 밴드. 배신감 느끼죠? 지금 기도원이는 26만을 쓰고도 모잘라 터졌는데.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제가 요새 라지 입는다는 찌라시 돌던데. 진짜 약간? 김민경 라지 선. 6,6 반 입는다는 찌라시 많이 돌잖아요. 여기서도 아니고 그 찌라시가.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아서. 아무리 친한 사람이랑 가도 베드를 하나에 못 써요. 근데 베드를 자면 언니, 난 남편이랑도 한 베드로 앉았는데. 진짜? 좁아서, 좁아서. 어머, 남편이랑은 해야 돼. 써야지. 좁아서 베드 두 개 붙였어. 한 침대도 못 자. 어. 우리 집도 퀸퀸 붙어있어. 우리 집도. 근데 그래가지고. 퀸퀸? 퀸퀸은 거의 풀장만한데? 맞아, 맞아. 난 퀸퀸인데? 나도 퀸퀸이야. 퀸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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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선생. 이거 버터향 괜찮아요? 마가린 Bü avait서. 버터형은 아니죠. 아무래도 김부는. 아니야. 사실 상관 상관. 가게에서 산거같아요. 아니면 트럭에서 산거같아요. 탁 냄새 나요? 트럭 냄새 나요. 治고 나요. 매장표가 아니에요. 자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? 가격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? 청담입니다. 첨담? 치즈 들어갔어요? 햄 들어갔어요? 들어갔어요 추가됐어요? 삼천? 아 기호 언니 오 삼천 정답! 신 박사 저는 프로그램을 잘 안 받는 거네요 어머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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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실 수 있어요? 아니 이사이가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이게 왜 나와요? 그냥 이모인데? 아니야 아니야 언니 근데 아예 안 먹네? 아 먹으면 졸려 요새 식곤증이라고 해야 되나? 임신한 거 아니야? 임신을 할 수는 없어 지금 현재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니 관계가 전혀 없어서 지금 그런 건 동치미나 가서 할게요 여기는 미안한데 너도 지방 때문에 그 초음파가 안 되니? 이러는 거 무슨 말이에요?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지방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야 간이 안 보인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세게 들으면 되는데? 거짓말 안 하고 배 뚫리는 줄 알았어 선생님이 근데 언니 덕인 거 안 돼서 MRI 찍었어 찍었어 씻지 씻지 조영재 꺼 아니 안 보인다 근데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가 꾹 눌러서 오일인 거 발룬 젤 있잖아 어이 한 통 썼어 한 통 썼어 계속 이러시네 아 되게 심각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화면을 봤는데 진짜 뿌연 거야 세게 누르면 되던데? 뭐 뭐야? 아니 거짓말 안 돼 두 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쳐 엑스칼리버치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장기가 다 터질 정도로 막 하는데 안 봐 진짜 터질 거 같은 거야 히익 소리를 들었다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요? 스킨 해드거나 머리가 긴 스타일이셔야 돼 딱 단적이시네 머리가 없으시거나 긴 스타일이셔야 진짜 안 지워집니다 아 괜찮아요 손 났어 손 났어 약초하신 거 같은데 괜찮으세요? 아 괜찮으세요? 오늘 날짜가 몇일이죠? 등 한 번 돌리셔야 돼 등 한 번 돌리셔야 돼 네 자 다시 할게 하나 둘 셋 가운데로 할게 내가 얼른 얼굴 피해봐 일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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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로 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다섯? 아니야 근데 이게 뭘 이걸로는 때리지 말자 그래 그런데 서로 기분 나빠하지 않게 언니가 지금 기분 제일 나빠고 나 귀 빨개졌어 아 그래 모르시기 하자 언니 풍자가 면 다 먹었어 전성기 오래 갈 거 같냐? 잠깐만 무례하네 아 괜찮아 진짜 아 근데 가성비는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가성비는 맞아요 왜 옷이 많이 싸보여요? 네 왜? 가성비는 맞아요 근데 이건 이게 뭐야? 가성비 맞아요 이거 가성비잖아 이거 뭐야? 아무것도 하자 그냥 회색 투피스타 원피스 회색을 입었어요 그냥 바디피린팅 한 거예요? 몸은 왜 그런 거 몸은 원래 이래요 아니 아무래도 몸은 뭐 한 게 없습니다 깔맞춤은 풍자가 좋아하더라고 그래 애깔 좋아해 이날 착장의 금액을 또 알려드릴까요? 네 이날 착장의 금액은 약 200만 원이 넘치고 네? 200만 원이요? 네 네 네 이렇게 입고 누구 때렸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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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보면은 저기 일수꾼도 느낌이 나긴 하는데 무슨 가방이 200만 원이고요 명품? 바지만 바지만 20 얼마입니다 아 이게 바지가 브랜드야? 어 파타고니 티셔츠도 파타고니야 아 그래서 약 250만 원 정도의 그런 착장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몇 명까지 만나봤어요? 열두 명 진짜? 뭐가? 그니까 그 양다리 같은 아유 미쳤나봐 소주 먹는 건 열두 명인 줄 알았지 아 한 번에 몇 명? 다시 할게요 한 명 한 명 한 명만? 아 감사합니다 어 귀여워 아니 이런 걸 왜 갖고 다닌데? 그냥 이렇게 세트로 와 역시 우리 뿡스타 올릴 거야? 언니 이거 다야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잠깐만 줘 봐 못 올라가 아 잠깐만 아 난 시보리가 없어 어 시보리? 시보리 시보리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우리 너무 세련됐어 그럼 약간 그런 걸까? 이렇게 넷이 나란다 했으니까 하나 둘 셋 푱 이렇게 탁 변신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뿌시는 거야 평소? 아니 아 뿌시는 거지 그래 누구에서 뿌셔지나 그거 할래? 미안한데 풍자 언니 담요 펼쳐서 덮어달래요 담요가 작은데 자꾸 그걸로 다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럴 거면은 잠시만요 이럴 거면 옷을 왜 입고 오라고 그랬어 아니 이렇게 담요 그게 뭐야 안 보이죠? 아니 안 보이죠? 이렇게 담요 덮는 연예인이 어딨어 진짜 이게 인어 공주예요 인어 느낌 나네 인어 공주지 바나나 우유에 이렇게 환호를 받을 수 있다면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으로 하나 둘 셋 양심축 네 신천우 넌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률 공약 있어요? 할 거 있어 목표 시청률이 1.4래 1.4? 아 1.4네 바로 나온 거 같은데? 타겟 타겟이 뭐 해 70kg 이상이야? 제가 봤을 때는 사냥을 막 끝내고 본인이 잡은 표범을 두르고 약간 과시하는 듯한 여기서 더 킬 포인트는 이 스타킹 잔뜩 살이 오른 가지 같기도 하고 신발 너무 작은 거 신어서 피아노 통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신발도 너무 작아 화장도 갸루 스타일로 근데 포즈는 살아있어 이렇게 포즈는 또 허리를 이렇게 포즈는 살아있어 되게 돈 많은 사모님인데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모님들이잖아 졸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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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돈 생겨가지고 여기 누가 매보에요? 매보가 뭐야? 메인보컬 아 접니다 아 쟤는 매보고 뭐 매 비주얼이고 저는 매보와 그리고 비주얼 센터 이런 거 맡고 있습니다 맞네 네 맞습니다 풍자 처음 만난 날 아 진짜? 아 너무 슬퍼 만나기 왜 슬퍼 저때부터 내가 인생이 꼬여가지고 저때부터 내가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 주위에 연예인들 통해서 풍자 가방에 먹을 거 뭐 있냐고 막 나한테 슈퍼 던지고 어 언니 먼저 흔들려 어? 신하면 안 될 거 같아 아 꿈 가라앉힐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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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